랑카 위의 열기는 식지않고 여전히 뜨겁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서부터 분위기 좋은 바까지 어딜 가나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백사장에는 밤바다의 정추에 흠뻑 빠져있는 여행객들도 있다 연인들을 위한 화려한 불꽃 이벤트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랑카 위의 밤문화를 더 느껴보고 싶어서 인근에 있는 야시장에 나가봤다 장난감에서부터 각종 과일까지 파는 물건이 다양하지만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먹거리다 열대 과일이 풍부한 곳이어서 그런지 갓까지 과일을 넣고 만든 주스를 팔고 있었다 가격은 한 컵에 2링깃 우리 돈으로 약 600원이다 이 달콤한 주스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다 좋은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양념한 고기를 구워서 팔고 있었다 고기에도 먹음직스럽다 맛을 궁금해하자 먹어보라고 건넨다 아주 맛이 좋았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마치 카스테라처럼 생긴 동그란 빵을 구워서 팔고 있었다 젊은 주인은 카메라가 다가오자 쑥스러워한다 달걀 반죽에 팥을 넣어 만든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굽기가 무섭게 팔리는 빵은 3개의 1링깃, 1개의 100원 꼴이다 빵을 담아주는 젊은이의 미소가 순수해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